날 분노하게 만드는구만 날 분노하게 만드는구만 날 분노하게 만드는구만 날 분노하게 만드는구만 내가 가만히 조용히 넘어가 줄 때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아 근데 화살을 다 써버려가지고 거시기한데 아 괜찮아 또 만들면 되니까 Oh 암! 그리프쥑기 어디서 그리프쥑기 아 가슴困難 룰루미는 죽어, 맞나? 그라프 잭은 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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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떻게 잡냐? 저 갑옷 입은 애들은 못 잡는데 좋다고 여기를 안 잡고 넘어가긴 힘들 것 같고 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몰려와 다 몰려와 다 전부 다 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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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보지 마 너희들은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니까 역시 이건 빠른 판단력과 그래 거침없는 추진력이 있어야 제대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우리에서 가면 떴다 이거 여기에서 가면 떴다 너무 돌아다니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근데 안사라져요 조심해야 돼 저처럼 으깨 아 이토로 그 입장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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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소아가 끝난 끓여주는 뷰라는게 넌 오늘 정련가 기다리면 될 수 없을까... 없는 그의 덕분에 더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랩잭 죽이는듯 아이템을 너무 많이 쓰긴 했네 그래도 되는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우후 오우 예아 자 이제 알록이 찾아야지 알록달록이래 어이구 죽을뻔했나 또 알록달록이 알록달록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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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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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이 기록해 그것은 구조 그것은 Cara 그것은 원 takes 아ㅂ 治습니다 그래 저번에 왔을때는 만능 열쇠를 못만들어가지고 매우 고생했지만 더이상은 네이버 두고보자 알로기 아 자꾸 마우스가 이거 리셋돼 버리네 아 자꾸 마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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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알록이었어? 연애편지를 찾아야 된다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연애편지를 찾아야 된다고 활성화 자 알록의 연애편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랄랄랄랄라 블라블라 자 이 타이밍에 톡 자 이제 돌아가서 알록 죽이는거 보면 되는건가 자 뛰어 퀸리 뛰어 적살내버려 적살내버려 뭘 어떻게 설명해 야 야 근데 빈치는 챙겨야되잖아 야 야 왜 죽여도 하필 가운데야 아니 이럴거면 그냥 진짜 돌겠네 왜하필 가운데니 게임이요? 어세신크릿처럼 무쌍은 못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숨이 있어요 어세신크리드는 걸리면 무쌍 찍으면 그 말이잖아 이건 그런건 없어가지고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따란 뜬 빠람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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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극복! 극복하는데 뭐야 이게 다 기회났어 이거 다 지금 원래 침착하게 해야되 이런걸 침착하게 힐레드림만 만나면 된다이 힐레드림만 만나면 된다이 힐레드림만 만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수 있나 근데 이거 힐레드림만 만나면 된다이 때로는 감을 믿어야할때도 있는거 뭐라거에 Klein 띠띠띠 behaved Chevy 자 올라가서 고 휴 어쨌든 그것 보겠네요 자 토벤의 스틱스 응시차 자 스틱스는 토벤의 기숭춤 같은 알록과 그랩잭 두 놈을 제거했다 그 덕에 용신처에 머무고 있는 헬레드린을 만나러 가며 일종의 성취간마저 느끼고 있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은 이제 헬레드린은 손쉽게 토벤 길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고 스틱스는 거기서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길드의 새로운 수장이 된 헬레드린은 쿼츠 무기 금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스틱스의 그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답니다 얘도 돼 어 이런 뭐야 헬레드린 가지고 뭐하려고 자 관문의 미궁 자 스틱스가 함정에 빠졌다 토벤에서 기생충 같은 알록과 그랩잭 두 놈을 처치하고 헬레드린을 만나러 인신처로 돌아온 스틱스를 다크헬프가 덮친 것이다 대체 놈들은 스틱스에게 무슨 짓을 할까 할까 다크헬프가 덮은 OUR QUEEN. IN SO UGLY A BODY, THEIR FLOWS OF BLOOD SO PURE AND AMBERED. THE TRIAL OF PASSAGE IS THE SYMBOL OF THE STRENGTH OF OUR PEOPLE. THE ELDERS WILL BE THERE TO ENSURE THAT YOU ARE WORTHY. EACH SUCCESSFUL TRIAL WILL EARN YOU AN INSIGNIA. 뭐래? 뭐래? 아니 어돌트? 아니 왜 어돌트요? 그냥 칠 늘어날래요 어돌트 비디오는 안돼 뭐지 짜낙인가? 누가 날 자 민첩, 지혜, 용기, 은신, 믿음, 힘 뭐야 이거 뭐야 땅불 바람불 마음이야? 이거 다 완료하면 캡틴 플랜 뜨는거야? 자 가보자 저 스크립트 읽었고 어 RS님 5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유 모자라겠다 이 음을 빠바밤 빠밤밤 빠밤밤 빠밤 으악 허드밤 Terry 이 아이 이 아이달 눈이 리신이구만 좋아 알 Allies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니까 다크힐프 놈들이 권영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 뭐 딴 걸 떠나서 인성의 문제구만 인간성에 깊은 문제가 있어 오이씨 야 야 시야에 다 가리잖아 임마 이쪽으로는 못 뛸 것 같은데 좋아 가보자 내가 바로 프로 시련러야 알겠어 죽습니다 아 티님 또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가면라이더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비